다 핑크에요. 화사한 핑크색으로 뒤덮인 이곳 상큼 발랄 연기도 척척해내는 소녀시대가 보이는데요. 재미있게 아직 힘든거 모르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컨셉은요. 밀리터리 룩이에요. 다같이 통일시켜서 입는 단체룩이 많았었는데 9명이 하나인데 통일성이 가장 중요시됐던 소녀시대 멤버들의 똑같은 무대 의상. 이번에는 개개인별로 또 스타일이 다른 룩으로 통일한 컨셉 하나로 마지막 3단 변신은 멤버 중 4명이나 랩에 도전에 더욱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다는 사실. 약간 노래가 힙합 느낌이 많이 나서 거리에 힙합포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거리 세트를 만들어봤습니다. 곳곳에 저의 가사의 포인트가 써져 있어요. 저기 보면 A.O.G.G 까지 써있습니다. 한창 촬영에 열중한 소녀시대. 그런데 이때 대박을 예고한 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여기 안에 뭐가 있어. 있어. 대박사건. 그거야 그거야. 그게 뭐야? 초녀시대에게 일어난 대박사건은? 이게 왜 거기 있어? 몰라. 지금 찍으시는데 수영 언니가 옷핀에 찔렀다고 해서 봤더니 바지 속 안에 옷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었다는 옷 브로치가 떨어져서 이 안으로 해서 여기까지 통과. 지금은 소녀시대! 가자! 수영의 투혼에 힘입어 멤버들 역시 다시 한번 힘껏 촬영에 임해보는데요. 결국 뮤직비디오 촬영을 무사히 마친 소녀시대. 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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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손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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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나한테 기대할게요. 안녕